안녕 허세요 안녕 허세요 안녕 허세요 안녕 안녕 허세요 허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저때처럼 해보라고 뭘 방송을 편집된 영상이니까 재밌지 저거 거의 무편집이에요 그래 김용산 뭘 거의 무편집이야 저거 너 있을때도 아닌데 저거 방금 볼 때에요 아 그래? 저거 그냥 자막이랑 독가만 넣은거에요 안경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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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머리 감을때 안경 두번이나 떨궜어 제가 안경을 올려놓을때가 없어갖고 샤워할때 그 위에다가 네모처럼 네모판처럼 되어있고 거기서 물 쏟아지게끔 하는거 있잖아요 거기서 쏟아지고 바꾸면은 샤워부스에 이렇게 나오고 바꾸면은 밑에서 이렇게 그냥 일자로 떨어지고 맨 위에서 나오는거 그거 있잖아요 예 거기 위에다가 안경을 올려놓는데 그 높은데에서 안경이나 안경이 두번이나 떨어졌어요 떨어져고 아이씨 이러고 또 올렸는데 똑 떨어졌어 하아 ㅈ같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해님 근데 기스가 안났어요 볼링을 줄이셔야될거 같아요 음 너무 크다 네 60으로 해놨기 때문에 40분 정도 시스템 볼링 음 그걸 해바라기 샤워기라고 한다 이 자식아 알겠다 이 자식아 뭐하는데 그게 떨어지냐 뭔가 안경이 좀 뭔가 덜렁덜렁거리는 그런게 있나봐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벌써부터 휜거 같냐고 안경이 이상한거 산거 같기도 하고 휘어진거 같은데 이게 맞나 형 어제 썼는데 형이 방송 꺼버림 릴레이 땜씨 어 웨이비 받아왔네 어서온나 오늘 그 자식 방송에 몇개 탕진했어 말해봐 말해봐 천개? 천개은 많이 안쌌네 생각보다 박은우 설득 박은우 설득 걔가 진짜 대박이야 방송 보다가 배아파갖고 나왔어 흐흫 흐흫 어 그냥 걔는 아예 탕치기 한거 같애 같이 방송할때 아니면 안와 어 6천개 넘게 쐈어 진짜 5천개 쐈다고 말 못해 박은우 설득 괜찮아 음 화 흐흫 아니 나 열두시나 더 쌌을 텐데 핫 흥 극 별받게 하지마 반갑습니다 무슨 버퍼링 말하시면 하시는거에요? 라이프 오늘 왔어요 라이프 오늘 왔어요 글마 방송 보니까 형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게 됐다고 근데 접을거 같지가 않아 접는다고 말로만 하지 오히려 뭔가 붙잡아줌을 붙잡아주는 것을 유도하는거 같아 그렇게 해서 방송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풍빨라고 할거 같은데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그렇단 말이지 잡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 방송을 관두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방송 관두라고 칼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라이프씨 오늘 첫 근무 다시 복귀하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조명도 좀 키시죠 이런 준비들 안해놓고 싸가지 없이 거기 왼쪽은 내가 켰어요 색깔을 왜 네 멋대로 바꿔고 왜그래 뭐해 색온더로 바꿔 하얀색으로 범죽은 애프가 올려줬는데 저 룰렛 좀 올려주세요 이런거 아 룰렛 이제 안해 계좌번호 가려놓은거라서 꺼버려요 계좌번호가 왜 나와 아까 영상에 계좌번호 나와서 가려놓은거에요 옛날 녹방인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냐 알겠다 아 골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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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날 촬영 있습니다 예 그날 유튜브 촬영 때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중요한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하하하하 음 골빈벨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음 골빈벨 못 나갈 것 같습니다 하하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 BJ 이런 조 이런 이런 저컬 이런걸 왜 이런 저컬은 누가 만드는거지 대체 도저히 알 수가 없네 누누와 윌럼프 하하하하 시발 병신같네 하하하하 나 이런 저컬이 존나 웃겨 뭔가 어 잠깐만 야 이거 왜이러냐 랄피아 예 이거 렉걸리는데 렉걸린다 프리셔 약간 얘기해보네요 이거 그때 어떻게 해결했지? 어떻게 했으라 어때 프리샷 렉이었잖아요 그때 응 이건 상관없는데 그때 그 소스를 좀 지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확자고 새로 만들었잖아요 요거 이 장면 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돼? 진짜 족갓네 시벌 기읍 키운 저런 컨텐츠로 가보세요 누구한테 배운 걸로 아니 컨텐츠로 가보세요 하하하하 컨텐츠로 가보세요 싫어 이거 하는 방법은 이거야 얘가 아니고 프리샷이라니까 컨텐츠 컨텐츠 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캠을 없애면 돼요 봐봐 여기 거리잖아요 캠이 아니라 얘를 없애야돼 얘 지금 입맛 그럼 별풍선이 있고 PC하면 캡쳐 얘를 없애야돼요 삭제? 캠 켜봐요 여기다가 캠을 켜보시라고 복사해올게 있어봐 아니 캠은 있어요 캠은 있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하면 빠르잖아 캠은 여기 있잖아요 켜기만 하면 돼요 눈으로 어떻게 했어 방금 내가 아까 뭐 없앤거야 그러면 이거 PC하면 캡쳐 방금 내가 캠을 하나 없앴는데 캠이 아니라 PC하면 캡쳐 얘가 없앤거 아니 두개 없앴잖아 한개 없애요 아 맞아? 얘가 렉걸리는 애가 아 그래 이렇게? 네 PC하면 캡쳐 이케? 이번에 그거 거기 누르세요 됐어요 이제 이케? 이케 하면 돼?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거제도 각딱이 주먹한테 깝치지만 너 그러다 비설린다 빙지랄 거제도 각딱이 주먹 주영이 만개 최고 방송했다고? 방종했다고? 와 내 팬들 존나 빨아먹네 아니 어떻게 저게 방송을 곧 접을 사람의 마인드지? 이케 하아 일차적으로 털리고 와갖고 나는 별풍선 76개 받았네 족박았다 오늘 오늘 별풍선 게이지 채우기 존나 힘들겠다 안그래도 성지합창단 해가지고 힘들거 같은데 잘 배웠더라 ㄱ ㄱ 으음 쯧 족박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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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보상심리가 있었나봐 흠 흠 왜냐면은 존나 힘들게 운전했고 흠 어 되게 조회수가 뭘 조회수가 나와 아 아 저번거 10만도 안나왔구만 흠 흠 가을안보 괜찮은 선택인거 같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그러네 왜 망하고 오지 잘되고 오면 좋은데 맞지 망하고 만났으면 좋아 아니 저기 잘되고 만났으면 좋았을텐데 망하고 날 만났을까 흠 불편한 진실이네요 흠흠흠흠흠흠 흠 흠 흠 흠 삭발 미션걸라고 또? 흠 성취학창단 조회스로? 오늘 닭돌이탕 먹자 너네 뭐 닭돌이탕 먹자고? 난 금시초문인데? 아 맞다 부추 왔는데 라이프가 좀 귀찮긴 하겠지만 부추를 좀 가져오십시오 싹 다 들고 올까요? 싹 다 들고 오세요 싹 다 싹 다 들고 오세요 응 와 역시 여러분들 말 반대로 하면은 성공한다 진짜 코트 명언 예 코빡이들 말 반대로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쿼리 쿼리 진짜 와 이런 퀄리티의 부츠는 난 처음 본다 이거를 개당 10만원 주고 샀다니 지금 이제 아마 다 품절로 먹었을걸요 예 까꿍이가 주영수 때 저기 해줬네 쥐새끼처럼 들어와서 방송이나 보고싶고 내 팬들 현혹 시켜서 만개 채우려고 0000 채우고 방종하고 이야 여기다가 여기다 넣으세요 잘 안 넣어가지고 신은 거 들어요? 응? 신었던 거? 응 자 이거 4개를 40만원 크으 진짜 내가 좀 그러면 안 좋아해 어 너가 좀 그러면 안 되지 방종할 건 빨리 접어 그만 좀 하고 마지막까지 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야 어 어 와 진짜 새거니까 이거 올려도 되고 개 잘 샀어 개 잘 샀어 네 자 이거 4개 4개를 4켤레를 자그마치 40만원 막 개당 11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48만원 정도 쯤 샀어 퀄봐요 퀄봐 졸라 괜찮지 에 퀄이 진짜 괜찮다고 내가 진짜 신어봤는데 너무 좋아 어 튼튼하고 또 할리 데이비슨 옆에 이렇게 또 저기 붙어있잖아 잘 만들었다니까 안에도 나이키 같은 것처럼 또 안 돼 있고 박음질 처리돼 있어 전부 다 좀 신다보면은 발에 땀나고 좀 그래 버리면 양말에 쓸켜가지고 밑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예 딱 그게 사라지잖아 상표가 그런게 없다니까 이건 대박인게 어 이것도 가장 기본 형태 줄 묶어놓으면 그냥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 졸라 잘 만들었어 아 진짜로 그리고 이런건 그냥 솔직히 진짜 명바지 청바지에 입어도 너무 괜찮지 않아 어 인정?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졸라 동네 나랜데 어 그리고 가장 베스트 상품 응 요건 이제 앞에 앞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걸로 갑자기 홈쇼핑 뇌절 광고하노 왜? 아니 여러분들 말이 틀렸다라는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보여주는거지 예 여러분들이 이거 돈 주고 샀다니까 저딴 걸 돈 주고 사냐고 어디 녹아다 나가냐고 지랄병들 해댔잖아요 네 괜찮잖아 퀄이 신고 다니면 진짜 막상 신으면 개 이쁘다니까 고급지고 이걸 48만원 주고 샀다고 완전 개이득이죠 미안한데 시바드 신발 같아 내 다음에 니코 벗고 신발 신는 시발로 내 다음 니코 벗고 신발 내 다음 마지막으로 산 신발 스베누 내 다음 마지막으로 산 신발 스베누 부츠에 부알못새끼들이 자꾸 부츠 샀다니까 잘못 샀다고 난리내치네 저거 원래들 있으면 80만원 넘게 나와 나 진짜 느낀거 명품 신발은 동묘에서 말 잘하면 5천원 컷 동묘에서? 뭘 동묘에서 말을 잘하면 5천원 컷이야 말 같지 않은데 야 동묘같은데서 말장아 하나 살라 그래도 3,4만원 달라 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니 5천원짜리 신발 저런 신발이 어딨냐고 아 시끄러 이상한 소리 하지마 전투화 3만원이면 산다 아니야 아 진짜 이사란들 우리 상춘도 어디 상설매장에서 짝퉁 사와놓고 맨날 저말 하던데 짝퉁이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1904년부터 전통을 이어온 얼마나 저기한데 근데 저긴데 근데 진짜 내가 정말 느낀거는 와 브랜드값이랑 품질이랑 비례하는게 아닌거 같아 나 진짜 비싼 브랜드 절대 안살려고 아니 40만원에 진짜 원플러스원 행사해가지고 저렇게 좋은 질좋고 이쁜 부츠를 4켤레나 살 수 있는데 아니 할리 데이비슨인지 존슨인지 이게 알겠다구요 으응 신발 하나에 뭐 우프와이트 신발 뭐 120만원 구찌 신발 140만원 에에에에!? 어 난 진짜 아닌거 같아 5천원 같은 소리 안에 배알못들 저런거 그냥 헌옥수거함 뒤져보면 럭키게 또 할 수 있어 할인하는 제품특? 안팔려서 떠리하는거 형도 진짜 아저씨구나 완전 그는 눈이 달라져 버렸네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띠굽띠굽의 할부들이 안전화로 신을거 같으니 MZ는 죽어야돼 나 MZ새끼들이랑 방송 못해먹겠다 이 MZ새끼들이랑은 진짜 방송 못해먹겠어 나 아니야 형님 장통입니다 자리해도 되겠습니다 장통이 어서온나 반갑다 자리해라 계좌스가 어디서 계좌씨같은 신발 사와서 좋아하니까 기분 좋다 형이 좋으면 그만이야 항상 행복만해 정보 이 방송 보는 대부분은 MZ새레다 코드 포함 난 아니야 난 거부했어 MZ협회에다 내가 거부했어 제명시켜달라고 제명짱이 왔어 당신을 MZ새레에서 제명시키겠습니다 행사 그래도 천명 채워줘서 고마워 하하 숙제방송이지만 광주까지 가서 열심히 했다고 극한이 어제 주영이 혼냈냐고 좀 혼냈어 찐으로 혼냈어 방송 X같이 하지 말라고 한번만 더 날 내 방송에서 나를 욕먹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내가 얘기했어 솔직히 그 행사는 이거 이동 방송이 더 웃겼음 불편한 진실 안 혼낸다 왜 혼내? 시발로마 진짜 혼내키고 싶더라 내년에 37인데 계획 없냐 늙은아 알았어 내 계획 내년 계획 세워줄게 반이야 고마워 근데 아니 내가 혼내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얄미워서 혼냈어 아니 아까 방송할 때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찐텐 나오는 거야 방송에서 너 왜 그러니? 어? 내가? 나 언제 찐텐 안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우라통이 치밀더라고 저번에도 내가 한번 막 울고 하면서 걔네 집에서 방송했었던 날 나 뺨 맞았다 나 여기 맞고 나서 나도 찐텐 나왔던 날 있잖아 그날도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같은 반응이더라고 응? 야 우리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왜? 뭐? 뭐가? 와 존나 약 오르더라 그래가지고 나 이번에는 엄청 뭐라고 했어 응 사람 미친 사람 만드는 거야 야 뚱땡아 어제 풀 영상 위에 안 올려준 거야 다시 보기도 없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그거 내 안경집에서 내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갖고 닫아놨어 긴장 좀 잡아 응 아 우리 초리님 차차가 100개 응 아니다 응 아니다 응 그래서 괜히 유쾌한 척하면서 방송 방송할 때 왜 그랬냐고 내가 좀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응? 뭐? 나 찐텐 부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마냥 방송할 때 자아가 따로 있고 방송 안 할 때 자아가 따로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거기 존나 알받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해서 결판 지었지 어 적당히 하라고 방송 족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내가 뭐 내가 뭐 방송할 때만큼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저기를 해야지 어 아니 막말로 재미없이 우리 둘이서 데이트하고 꽁냥거리고 막 뭐 달달하게 하면서 어? 둘이서 그냥 나 우리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놀아요 이거 보여주려고 방송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거는 잘생기고 잘 이쁜 커플 유튜브 채널을 보면 돼 어?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면 돼 근데 내 와꾸가 대리만족이 되냐고 그냥 맛있는 맛집 가가지고 내가 막 음식 보고 흥분해가지고 막 면치기 존나 하고 막 눈깔 뒤집고 이런 걸 봐야지 그게 내 방송의 모토 내 방송의 그건데 맞잖아 인정? 어 난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재미없는데 니가 비하하는 걸 우리가 봐야 되냐 야 그걸 비하라고 생각하면 씨바 임방을 어떻게 하냐 내가 뭐 걔보고 뭐 미친년 씨발년 비영신 같은 년 어 뭐 그렇게 욕했냐 욕한 게 아니잖아 뭘 얼마나 비하를 하면 했다고 그거까지도 니가 막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내가 얄미우면은 너는 여캠 봐 이 개새끼야 여캠이나 보지 뭘 연병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비하를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지 그렇지 음 음 아 애초에 너한테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라 니네 그 그림 자체가 쓸쓸이 재미난 거라고 인마 어 쏠쏠이 재미났다고 그래 야 나 솔직히 뭐 크게 뭐 비하한 거 없어 어 아니 뭐 여자한테 야 나 살쪘냐 야 나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가지고 어 말럼심 말럼심 어떡해 어떡해 주영수 때 상처받았겠다 아이씨 이 씨발새끼 진짜 그런 소녀 감성으로 방송 볼 바에는 때려치라 이 말이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음 그런 것도 이제 재밌게 좀 받아야지 사실은 나 진짜 많이 노력하는 거야 주영이랑 방송하면서 그런 드립치면은 어 지 배는 어 아니면은 대가리 봐 하면서 아 좀 창피하니까 좀 떨어져 다니면 안 돼 오빠 이런 식으로라도 하든지 그래야 이제 내가 어 이건데 걔가 그걸 못해 근데 그걸 난 강요하지는 않는다 강요하는 거면 강요를 해야 그게 잘못된 거고 깨달아 깨달아 갈 때까지 어느 정도 저기를 하는 거지 그럼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끝없이 티키타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과도기야 과도기 하나의 과도기니까 걔가 울건 뭘 하건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 너무 그거 저기 뭐 신경 쓰지 마 음 다 방송 끝나고 뭐 조용히 방송캠 막 감싸주고 막 이렇게 막 오구오구 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크게 도움 안 돼 사실은 음 변하고 있어 점점 처음에 비해서 그거는 맞아 어 그리고 자꾸 비하 비하랑 드립이랑 이거는 진짜 나는 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럴 생각이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코미디에는 어떤 인물이나 집단에 대한 희아화가 반드시 동반이 하게 돼 있어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불가능하지 그래서 나도 내 나름대로 정제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마저도 불편해버린다 야 이거는 진짜 좀 그렇지 어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음 말로 위로하지 말고 풍을 쏴라 물 쏘더라 그게 진짜 위로야 아니 풍이 쌌어 임마 그것도 한 성장이고 담금질의 과정이다 그런 의미로 밥이나 해와 주의 엉마 흠 흠 흠 흠 그럼 재밌는 저기를 해놔지 그렇지 지트콘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눈물 그게 진짜 심하지 어 물론 뭐 그거 비교해가지고 지코 형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순한 맛이야 어떻게 보면은 어 흠 아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 먹을 거고 여기서 지코 얘기가 왜 나와 하는 애들은 뭐 거기까지는 맞게 모르는 거고 그런 거지 음 지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흠 빨아주는 것도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청자도 이바구니 털고 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흠 그냥 좀 더 연구를 해야지 어 쌈배 한 대 쓱 피고 오늘은 그리고 성지합창단 저번 주에 못했던 성지합창단을 이제 오늘 할 거예요 자 버즈의 모노로그 이 노래를 할 거고 오늘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옛날에 SG워너비 시야 다비치 음 VOS 이런 미디엄 템포 발라드가 막 유행을 하고 있었던 시절에 버즈의 노래를 다 기억하고 있던 나도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노래는 내가 노래방생에 날 많이 불렀어요 음 불 하나 주보세요 음 흥 자 자가 또 100세 고개이 너무 고맙고 그럼 붙여라 대님 나 퀵뷰 좀 응 퀵뷰 좀 줘라 퀵뷰 너무 많은데 어 퀵뷰 좀 많이 뿌려 오늘 100개 손 산 사람들 진짜 싹 다 퀵뷰 뿌릴게 100개로 퀵뷰 사가 다들 빨리 퀵뷰도 그냥 퀵뷰가 아니라 VOD 볼 때도 광고 안 나오는 퀵뷰야 슈퍼 퀵뷰 일주일짜리도 150개나 쌓여서 뿌려야돼 와 그럼 붙여라 온 땅에 주고 많이 막 뿌려 막 뿌려 그리고 채팅이 이쁘게 쉬는 사람 저희 일주일에 알아서 뿌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쌀자리로 100개 재워도 퀵뷰 가능 퀵뷰 자주 보이니까 어 어 어 자주 보이고 좀 정의 콧박이들 위주로 좀 줘라 어 요즘 진짜 뭐 숙제방송 할 때도 그러고 아무소 할 때도 그러고 정의 콧박이들한테 참 고마움을 내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 어 정의 콧박이들 위주로 좀 많이 좀 뿌려 확 뿌려 확 어 에헤 이제 와가지고 뭐 랄프오빠 나 알지? 이런 채팅 치지 말고 흡 형평이야 이충잘 보구 있어 음 그런 채팅으로 QV 받아갈수 없어 cuV님도 소음 와 에드볼룸 100개. 쉽지 않지. 한 달 드려라. 목탁이죠. 목탁이죠. 보헤엠씨가 이거 좀 세긴 하다. 380개요? 에드볼룸? 에드볼룸 380개? 냉장고 사셨나? 와 두 달 드려라. 두 달 드려. 야무지게 좀 줘. 와 200개. 한 달 줘. 한 달하고 일주일짜리 하나 더 줘. 맞다. 행인 오늘 금민이 올라오면 300개. 넌 뭐 코토토 아냐? 코트 방종하면 무의미한 죽은 시간을 사는 코빡이들만 받아가야 한다고 리을이은. 흐흐흐흐. 57개. 오늘 뭐. 저 서울에서 뭐. 저 불꽃놀이 축제하고 그랬나봐요. 야. 영상 많이 올라왔네. 바이크 단턱에. 그 딴 거 안 해요. 경편심. 그거를 백만 원 주고 자리를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 백만 원 줄 바에 월미도 가가지고. 백. 100만 원 사가지고 그냥. 거제 거기서 터뜨리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흐흐흐흐흐. 와. 에드볼룸 왜 이렇게 많이 모았어? 와오. 모으다 바쁘신 애지. 어. 에드볼룸 많이 모으신 분들. 싹 다 드릴게요. 퀵뷰. 막 줘 막 줘. 랄펄. 와 뭐야 에드볼룸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에드벌룬이랑 별풍이랑 똑같은 가치에요 기존에 있는 안경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시력이 많이 안좋아졌더라고 내가 0.1 옛날에 눈 좋았는데 내가 눈이 안좋아진 시기가 방음부스에서 컴퓨터 모니터 요정도까지 가까이 놓고 그러고 방송할 때 그때 눈이 확 가버린 것 같아요 불 닦아 놓고 모니터 빛에만 의존해 가지고 방송 했었으니까 그때는 와아 근데 이쁘긴 한 것 같아 응 이야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우와 와 예술이네 우와 무지하게 터지네 캬 캬 캬 캬 우와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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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쩐다 성적상 끝나고 부를게요 에드블룸 100개 와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 풀었어요 퀵비 50개나 쐈어? 네 이런거 줘야지 여기까지 줄게 오케이 야무지구만 세금으로 나가는거 아닐걸? 한화에서 쏜대잖아 한화에서 63빌딩이 한화꺼잖아 응 한화에서 하는거래 한화에서 근데 그걸 또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았다고? 야구나 잘하라 그러라고 그래 한화에서 매년 한대잖아 오늘 2대5 은퇴했어요 음 죄송하지만 야구를 전혀 몰라서요 야구를 제가 전혀 몰라요 나도 줘 순수충잼민이? 훈수충잼민이? 넌 내가 처음보는데? 랄프가 다 주고있네 뭐야 자리 없는데 모바일로 주나보네 근데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저 뭐 코치나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 아니면 이제 중계 쪽 그제? 유소년 발굴하고 아니면 감독 쪽 그 저 어? 고등학생 이런 애들 가르치고 중학생 고등학생 가르치고 아니면 또 예능 갈 길이 되게 많지 축구 선수는 평생 망할 일 없다고? 축구 선수 중에 좀 비운의 축구 선수 있지 않아? 고정수라고? 옛날에? 그치? 고정수 레전드 제풍타운 사범 이청룡 이청룡 부상 때문에 관둔 거지? KBO 역대 최고 마구모음 이런 거 있네 임창룡의 뱀짓국 김광현의 슬라이더 윤성한 커브 야 보고도 못 친다는 거지 저게 전세계 메이저리그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구속이 제일 빠른 선수가 누구야? 구속이 제일 빠른 거? 200도 나와 혹시? 200은 안 나오지 170? 와 79만 170 170 크으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이 친구인가? 이게 체포 뭐냐 우와 존나 빠르네 와 이러게 보니까 개빠르네 이번 시즌 끝나고 MLB 최고 타자 저지 한국의 친형 만나롱 와 바로 저 106마일 170km 패스트볼 공식 경기들 중에 나온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간이 역대 던졌던 공들 중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미쳤네 미쳤네 형님 반갑습니다 조용히 자리하겠습니다 그래 마미또 여자친구랑 사고 났다면서 여자친구는 괜찮냐? 여자친구가 근데 사고 나고 나서 내일도 바리가자 이랬다며 진짜 바이크의 미친 커플이네 많이 다친거 아니지? 어 전마 저기 그 저 그 단톡방 저기라서 조심해 진짜 큰일난다 조금만 다쳤고 바이크 전손났습니다 아이고 진짜로? 아휴 바이크가 그게 문제야 사고 나면은 진짜 바이크 다 전손나버리면은 돈 완전 다 날리는 거잖아 어 한 7,800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 얼마짜리 바이크인지는 그래 몸이 일단 사고 났을 때 몸 괜찮으면은 그때 이제 바이크를 봐 어 피 흘리고 있으면서 이런데 막 까져가지고 돈가스 생기고 피 뚝뚝 흐르는데 그러면서도 바이크 괜찮나? 여기 나갔나? 이렇게 본다니까 어 특이야 특 라이더 특 자전거 유튜버 사과난거 봄? 어떻게봐? 자전거 유튜버가 있어? 자전거 유튜버가 있어? 개짜네 뭐지? 수트? 음 불편한데 역으로 빨자고? 어떻게 역으로 빠는거지? 출신 선분 자체가 어? 코빡인데? 바다 개이가 닉 변한거라고 그래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 아직 성지합창단은 이제 한 20분 그때 시작을 할 거예요 성지합창단들 대기들 해주시고요 모노로그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 노래가 저기 아닙니까 다시 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뭐가 땡인데요 땡 아닌데요 땡 아닌데요 볼까 모노로그 모음 와 잘한다 잘 어울린다 와 고 김민수 고 김민수 먼데이키즈 이분도 바이크 타다가 그렇게 저기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야 진짜 추억이네 고 김민수 마지막에 그 무대 그 리슨 그 영상 알죠 우퍼 터지는 거 소리 막 스피커 터질 거 같은 소리 성량 개쩔 개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웨이비 바다 너무 고맙다 천 개를 또 이렇게 진짜 든든하다 든든해요 너무 고마워 바다야 너무 고마워 바다야 저거 랄피야 배속 좀 줄여라 저것만 나도 8년 봤어 사랑해 영원히 아 그래 그럼 저기로 해 어차피 뭐 없으니까 8년 봤어 아 설득이 와 너 왜 그래 야 박은우 설득 왜 6천 개 싸 왜 6천 개 막 말도 안 되겠어더만 너 왜 그래 너 거기 열혈이야 너 왜 그래 너 사탄 씨였어 어 장난이야 근데 주영이도 진짜 이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싸줘가지고 난 사실 너무 고맙더라 어 왜냐하면 주영이도 그렇게 자기 차 가지고 어 그 광주까지 왔다갔다 운전을 그렇게 해주고 옆에서 얼마나 좋았어 어 되게 든든하다니까 주영이랑 있으면은 그건 팩트야 신용재 가수가 되니 이번에 라이브 봤어 야 그런거 봤냐고 물어보지만 카페에 좀 올려줘라 어 링크해가지고 올리는거 뭐 별거 아닌데 올려봐 보게 음 와우 와우 그 홍기가 노래 진짜 잘한다 그치 나는 사랑했었다 그것도 세바퀴에서 부른거 레전드잖아 쇼츠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옆에서 홍기가 받쳐주는게 훨씬 더 멋있더라고 나는 그 목소리가 그것도 자랑스러운 또 성지고 최고의 아웃풋 쓰리톱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홍기 성 그리고 저 뭐야 그 토크혼도 하더라구요 유튜브에 4단 2형님 이야아아아 3남자 형한테는 내가 있잖아 아하하하하 너무 고맙네 우리 AB바다 너무 고맙다 진짜 이야 몇개 쌌노 우리 AB바다 지금 3,000개 이 야무지고 너무 야무지다 고마워잉 어 진짜로 아하하하하 내가 들었어도 좀 비싸거든 내 방송에 나왔던 저 엄태구 아니야? 맞지? 흥변이 되는거야 내가 들었어도 좀 비싸거든 몰랐겠지 나중에 이용기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줄 몰랐을거야 음 음 음 개쩌농 그니까 글마가 저게 나왔네 그니까잉? 어 이용기 섭외가자고? 말같은 소리를 해라 어 음 성지구 후배라 가능하다고? 아 학연지연으로? 학연으로? 학연으로? 그게 되겠냐? 하하하하하하 이딴 음지에 오겠냐 음지 금치 거거라는데 저 시바노 음지 그 가운데다가 점 찍어갖고 굳이 저거 음지를 쓰네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지명인들 코트방송 많이 본다 윤석열도 코트방송 폼 어 인정 인정 맞지? 셀방이나 보내주세요 애타니까 아 방셀.. 방셀 줄까? 오케이 랄버야 저거 놔 선배가 오라면 오는거지 홍기계이요 랄버야? 어 저거 놔 저거 놔 이 홍기랑 사랑하리 성지학 창단하면 레전드 아입니까 리유리은 음.. 아까 나 방송하기 전에 쇼츄 봤는데 쇼츄 보다가 완전 또 저.. 약간 현타오더라고 이 남자는 전생이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쇼핑을 하러 마트에 간 제스민 그로가 그녀는 마트 앞에서 노숙을 하던 맥컬리 머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고 딱 한 마음에 돈을 건넸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받지 않았고 그녀는 마트에 쇼핑을 하러 들어갔죠 하지만 그녀는 쇼핑을 하는 내내 그가 계속 생각났고 쇼핑이 끝난 후 그녀는 다시 그를 찾아가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성이 나타나 노숙을 하던 자신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고 둘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녀는 노숙자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었고 둘은 결국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는 핸드폰이 없는 그를 위해 핸드폰을 선물했으며 깨끗한 옷들도 사줬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관심 속에 그는 멀끔하게 변했고 그녀와 함께 생활하며 직장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둘은 현재 결혼하여 두 명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이 남자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봄이 하아 내가 이걸 보고 뭘 느낀 줄 알아? 내가 이걸 보고 느낀 점 노안얼 노숙자의 완성은 얼굴이다 진짜 그럼 난 갑니다 형님들 질반 아이고 우리 또 어디 가노? 컨텐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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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좀 저건 개존자리잖아 형이 노숙하고 있음 바로 돈통 발로 까버리지 바로 돈통 발로 까버린다고? 어어 그래? 엄마 저 오늘부터 이마트 앞에서 노숙할게요 아 알아서 한다고요? 으으으으 바다에 있다 보자잉 새벽에 들어와 자 디코 다들 지금 대기하고 있죠 이제 4분 후에 시작을 할 거고 어 20분에 출발할 거에요 왜냐면 좀 늦게 시작한 이유가 노래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을 법한 노래이기 때문에 연식이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뭐 딱히 연습하실 시간이 그렇게 막 길 필요는 없을 거 같아 어 노래 난이도도 그러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우리방은 노래 우리나라는 노래방 문화가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다들 노래를 잘해 그쵸? 어 흠 노래하는 거 다 좋아하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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